보건의료산업의 일꾼이 될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병무청이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금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제공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과 창업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경로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대학 원격수업 수강료를 지원해주고 사회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병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복무를 마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